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단체 사진 이벤트인데요 제가 이걸 많이 공지를 해드려서 알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매달 단체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최근에는 온라인 수업 주간도 있고 학기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이거를 나중에 제가 인화를 해서 사진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뽑아서 주거나 그 다음 포토북으로 만들어서 주문을 받아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컨셉도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건 애들이 패션 7080 컨셉으로 찍고 싶다라고 해서 청바지랑 약간 복고풍 옷으로 그리고 소품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었고요 이렇게 매달 포즈라든지 뭐 이런 걸 정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모아서 포토북으로 만들었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만 원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짜는 아니고 좀 비싸니까 애들한테 살 사람 해가지고 돈을 거둔 다음에 제가 나눠줬었어요 그리고 포토북을 안 사더라도 이렇게 사진을 인화를 해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나눠줬었어요 이걸 뭐 학급비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사비로 한 경우도 있었고 애들한테 돈을 거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꽤 사진이 많죠 달마다 찍은 것만 했는데 한 두세 장씩 찍어야지 그나마 공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진전을 나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관련돼서 학급 동영상도 찍었었어요 이것도 약간 학급 이벤트처럼 조회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평소에 그 동영상을 되게 많이 찍어뒀어요 사진도 조금 계속 틈틈이 애들 몰래 몰래 찍어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계속 모아뒀어요 달마다 하나씩 편집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조회 시간에 틀어주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도 이거를 드리고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좀 싫어하다가도 나중에는 영상에 되게 거리낌 없이 막 출연을 해요 그래서 대신에 이거는 유튜브 미등록 영상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주소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를 링크를 받은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쌓았었고요 그 다음에 조회 시간, 창출 시간을 활용해서 같이 감상을 했어요 애들한테 나눠주고 끝이 아니라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봤었고요 시간은 대략 한 달에 뭐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을 1회 정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월마다 했었는데 요즘 같은 때는 분기별로 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 때는 분기별로 했었어요 1학기 동영상, 2학기 동영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들이 추억도 되살리고 나중에 졸업할 때 이 링크를 보내주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급 동영상 이벤트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플 활용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히네마스터라든지 비바비디오 활용하시면 그냥 이어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어붙이고 바로 핸드폰에서 유튜브 어플로 업로드를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어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로는 1년 뒤 나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사실 3월달에 써야지 1월이나 2월 졸업할 때 주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전 이미 많이 늦어서 이번 주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에 시켰어요 그래서 내년 여름방학식 때 나눠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뒤 자신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데 편지지를 굳이 사오지 않고 그냥 A4 용지 나눠주고 여기에 적게 했어요 그리고 봉투에 담아서 제가 아예 풀로 붙이거나 테이프로 봉해서 제출하도록 시켰고요 간혹 여기다 돈을 넣는 친구도 있고 최근에는 시험지 넣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일기나 좋은 일이 있었던 거나 바라는 점 미래의 나한테 바라는 점 궁금한 점 혹은 미래의 나를 응원하는 거 아니면 지금 친구 얘기 이런 것 등등을 막 적게 했어요 적을 게 없다고 하는 친구는 올해 우리 반 애들 이름이라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3분의 2 정도로 채워서 이제 내용은 확인 안 하고 분량만 확인을 한 다음에 접어서 제가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다음에 올라간 진급한 반을 알잖아요 그 진급한 반 학급함에 넣어 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학급을 가서 쉬는 시간에 배달을 했었어요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면은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는 꼭 이제 졸업식 때 주소를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30개를 다 발송을 하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우편 요금이 많이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편으로 발송할 때 혹은 나눠줄 때 단체 사진 인화한 거를 이제 한 장씩 넣어서 나눠줬었어요 혹은 저랑 찍었던 사진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개인 사진 이거를 인화해서 같이 넣어서 주면은 애들이 작년 사진이니까 좀 좋아했던 거 같아요 물론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죠 그래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좀 뿌듯한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 요건 제가 5년 연속으로 계속 쭉 하고 있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런닝맨 이벤트인데요 이것도 되게 단발성이고 좀 짧게 끝나기는 해요 근데 워낙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이벤트여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런닝맨 이름표가 있는데요 이걸 학급비나 사비로 구매를 해서 먼저 신청을 받아요 런닝맨 할 사람 해가지고 팀을 나누고 VJ를 정하고 그 다음 미션을 정해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학생들이 없는 시험 끝난 방과 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작년에는 안전교육을 나름 했는데도 옷이 찢어졌었거든요 다치지 않게끔 최대한 안전교육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팀을 나눠야 되고요 VJ를 이제 설정을 해서 그 아이한테만 휴대폰을 나눠줘 가지고 사진이랑 영상을 찍게 했어요 그리고 미션을 줘야 되죠 미션을 뭐 A 미션을 하면 B 미션으로 가서 하고 그 다음 C 미션으로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었는데요 요거는 각 학급에 맞는 스타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런닝맨 이벤트를 여름에 했었는데 좀 한 명이 오 찢어지고 조금 다치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요건 위험이 위험 부담이 조금 있는 이벤트여서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요런 이벤트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열 번째로는 상장 이벤트인데요 자 이거는 학기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 진행을 했는데요 뭐냐면은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라는 설문지를 이제 나눠주고 한 시간 동안 이걸 시켰어요 사실 뭐 시간 때우기 용도 있었는데 애들이 서로 얼마나 관심이 있나 그리고 제가 모르는 아이들의 특성을 좀 알아볼 겸 1학기가 끝날 때 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인사를 가장 잘하는 친구는 뭐 제일 많이 친구를 도와주는 아이는 뭐 이런 식으로 설문 내용을 이제 쭉 적고 이거를 일일이 수기로 제가 득표수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친구를 그걸 일종의 특성으로 기억을 해서 그 특성에 걸맞는 상장을 만들어 줬던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반 모두를 칭찬하게끔 하는 칸도 만들어서 그 내용을 행동발달 특기사항 있잖아요 거기에 적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인사를 가장 잘하는 친구 하면 인사왕 이렇게 상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학급비를 사용하거나 사비를 사용해서 상장과 이 상장 케이스를 구매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한 사람당 최소 한 장씩 해가지고 나눠 줬었어요 보면은 이제 이게 두세 가지가 겹치는 친구도 있어요 인사도 가장 잘하고 친구들도 제일 잘 도와주고 수업시간에 가장 발표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은 상장을 두 장 이런 식으로 줬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게끔 했습니다 생각보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상장이 케이스가 좋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주기 때문에 종이 상장 케이스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우레탄으로 된 상장 케이스를 사가지고 나눠줬었습니다 작년에는 잘 안 맞아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두 번 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좀 말썽꾸러기였던 친구가 와 나 진짜 상장 처음 받아봐 라고 혼자 말했던 게 되게 임팩트가 커서 제가 그 다음 해에도 좀 힘들지만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거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좀 길었는데요 이렇게 학급 이벤트 10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했었던 이벤트는 또 저스트 댄스 이벤트도 있어요 저스트 댄스라는 어플을 사용을 해가지고 춤을 추게 해서 그거를 점수를 환산해가지고 했던 이벤트도 있고 노래왕 이벤트 그래서 노래를 하게끔 했던 이벤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애들한테 독서 이벤트 시켜가지고 책을 많이 읽게끔 약간 수로 조금 이기게끔 했던 이벤트도 있었고요 그냥 학급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뭔가 조금 단합이 되게끔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던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 단합이 꼭 무언걸 같이 하는 것보다는 같이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여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제 동영상 중에 있는 마피아 놀이였고요 그래서 마피아도 사실 전체 우리 반 모두가 한꺼번에 되게 다 열심히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같은 경험 같은 뭔가 이벤트를 공유하는 데 의미를 뒀었거든요 그리고 뭐 뿌요뿌요 이벤트라고 해서 뿌요뿌요 게임 토너먼트 전을 하기도 했었고요 요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2학기 때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었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댓글이 늦어지는 점 죄송하고요 유튜브를 거의 안 올리긴 하는데 간간히 이렇게 좋은 정보 뭐 있으면은 올려 보도록 할게요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교사 유튜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는 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자 영상 길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뵐게요 자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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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